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고서 관광중어진을 맡고 있는 중국어 행복바이러스 전도사 이형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멋진 패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에게 한 잔의 뭐뭐를 주세요라는 표현을 게이 워 이 베이 주르륵 게이 워 이 베이 주르륵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두 번째, a도 되나요라는 표현을 a에 거의 마, a에 거의 마 이렇게 정리했고요. 세 번째, a는 몇 시부터인가요라는 표현을 a 지랭하이시, a 지랭하이시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래합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15번째 시간, 여행 두 번째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에 앞서 부록 1에 나와 있는 단어 정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연습하신 분들은 살짝 눈을 감고 호응을 바라보면서 자신있게 막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틀릴 거 어떻게? 자신있게. 자 시작합니다. 빨리 동사 앞에 콸, 콸, 약간, 조금, 디얼, 디얼, 음식을 내오다, 올리다. 우리말 한자 윗상자를 쓰면서 뒤에 음식을 연결하죠. 샹, 샹, 음식, 요리, 찰, 찰, 수습하다, 즉 치우다, 정리하다, 수습. 한자 그대로 소스, 소스, 장부, 목록, 계산서를 의미합니다. 짱단, 짱단, 사다, 목록, 즉 목록이 적힌 것을 사다, 계산하다는 의미겠죠. 마이단, 마이단, 머무할 필요가 없다, 동사 앞에 부용, 부용. 이걸 응용해서요. 더 이상 머무할 필요가 없다라는 패턴을 부용, 슬무슬물러, 부용, 슬무슬물러, 뜨겁다, 따뜻하다, 뜨거울 열자입니다. 르, 르, 씻다, 손, 방, 손을 씻는 방, 화장실을 의미하죠. 시, 소, 찐, 시, 소, 찐, 어디라는 장소음은 삽니다. 날, 날, 빨리, 하다, 콰이, 콰이, 천천히, 동사 앞에, 만, 만, 뭐, 뭐 할 줄 안다? 동사 앞에 쓰이는 조동사, 호이, 호이, 영어를 말합니다. 한자 그대로, 잉유, 잉유. 행유, 어디, 어디에서, 어디, 어디에서부터 간격을 의미하는 단어, 리, 리, 얼마나 음운사로 쓰일 때 형용사 앞에, 또, 또, 멀다, 우리말 한자, 멀 원자입니다. 유엔, 유엔, 추천하다, 추천 한자 그대로, 토이지엔, 토이지엔. 문, 표, 관람료를 의미하겠죠. 먼, 표, 먼, 표, 치다, 꺾다, 값을 후려치다, 할인하다는 의미입니다. 따져, 따져, 층을 의미하죠. 르, 르, 자, 우선 이렇게 단어를 하나하나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해보니까 중고 공부하고 싶은 생각 막 드시나요? 자, 그럼 저를 믿고 힘차게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정리한 단어들을 가지고 어떻게 멋진 문장을 만들어가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우리가 처음 살펴볼 문장은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는 요리를 좀 빨리 주세요라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우선 눈여겨볼 표현은요. 바로 좀 빨리 뭐 뭐 하다라는 패턴입니다. 보통 우리가 빠르다라는 표현은 중국어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속도가 빠르다, 우리말 한자, 빠를 퀘자인 콰이, 콰이란 단어를 쓰고요. 두 번째, 시간이 빠르다고 말하고 싶을 땐 우리말 한자, 이를 조자인 자오, 자오.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합니다. 그리고 보통 형용사 뒤에 디얼이라는 단어가 오게 되면 약간 조금 뭐 뭐 하다라는 멋진 패턴 만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응용해서 좀 빨리 뭐 뭐 하다라는 패턴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속도 면에서 좀 빨리 뭐 뭐 하다, 콰이디얼 동사, 콰이디얼 동사 이렇게 말하고요. 자, 이거와 비교되는 거겠죠? 시간을 따졌을 때, 시간면에서 좀 일찍 뭐 뭐 하다라는 말을 자오, 디얼 동사, 자오, 디얼 동사 이렇게 멋진 패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빨리 뭐 뭐 하다라는 패턴, 콰이디얼 동사, 콰이디얼 동사 이것을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본다면 첫 번째, 좀 빨리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어떻게? 콰이디얼 슈어바, 콰이디얼 슈어바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또 응용해서 좀 빨리 와주세요, 오다라는 동사를 딱 집어넣는 콰이디얼 라이바, 콰이디얼 라이바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자, 이걸 또 응용해서 좀 빨리 치워주세요, 치우다, 수습하다는 한자 떠올리면서 콰이디얼 슈어바, 콰이디얼 슈어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것을 이어서요. 좀 일찍 뭐 뭐 하다라는 패턴, 자오, 디얼 동사, 자오, 디얼 동사 이것을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본다면 첫 번째, 좀 일찍 일어나세요, 일어나다, 기상 한자를 떠올리면서 자오, 디얼, 지, 주앙, 바, 자오, 디얼, 지, 주앙, 바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거와 반대되는 표현이겠죠. 좀 일찍 주무세요, 잠자다라는 동사 두 글자 떠올리면서 어떻게? 자오, 디얼, 슈에이자오바, 자오, 디얼, 슈에이자오바 이렇게 말하면 되겠고요. 자, 이걸 또 응용해서 좀 일찍 집에 들어오세요. 들어오다, 돌아오다, 집에 귀가 단 동사 떠올려야겠죠. 자오, 디얼, 후이자오바, 자오, 디얼, 후이자오바 이렇게 많고 다양한 문장을 패턴에 맞춰 딱딱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요리를 좀 빨리 주세요라는 말은요. 빨리, 약간, 올리다, 음식 이러한 구조로 받아들이셔서 음식을 좀 빨려 올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콰, 디얼, 샹, 찰, 콰, 디얼, 샹, 찰 이렇게 말하겠네요. 외국어 공부의 지름길 우선 이해해라 그래야 외울 수 있다. 이렇게 기본에 충실한 공부법으로 힘차게 다 같이 외워봅시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이어서 어떤 문장 살펴볼까요? 네 번째 문장 계산할게요라는 표현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우선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는 바로 계산하다이겠죠. 우리가 앞에서도 정리해 본 적이 있는데요. 중국어 공부의 지름길은 잊을만하면 건드려주고 잊을만하면 건드려주고 바로 이거겠죠. 그래서 계산하다라는 다양한 표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우리말 한자 결산 그대로 쓰시는 단어 지혜, 수환, 지혜, 수환 이 단어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결산하다, 장부, 즉 장부에 적힌 내용을 결산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두 글자 동사 지혜, 장, 지혜, 장 이렇게 정리해 봤고요. 세 번째 샘하다, 장부, 장부에 적힌 내용을 샘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두 글자 동사 수환장, 수환장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다, 모노 즉 계산 목록을 사다 이렇게 이해하는 마이단, 마이단 이렇게 잘 차곡차곡 정리해 두시면 언제 어디서든 자신있게 툭툭 튀어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계산할게요라는 표현을 그 만들어가는 과정을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사다, 마이, 마이, 사다 목록 즉 계산 목록을 사다, 아까 배웠었죠? 마이단, 마이단 그래서 뭐뭐 하려고 하다, 사다 목록 즉 계산 목록을 사려고 하다, 어떻게? 여우, 마이단, 여우, 마이단 누가? 제가 뭐뭐 하려고 하다, 사다 목록 즉 제가 계산 목록을 사려고 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은 문장 워, 여우, 마이단 워, 여우, 마이단 이렇게 단어의 정확한 뜻을 이해하면서 상황에 맞게 하나하나 딱딱 갖다 붙이면서 문장을 만들어가는 훈련 이것이 바로 제가 원하는 아름다운 그림이겠죠. 이렇게 하나를 배우더라도 이해하면서 있어 보이게 배워보자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콕콕입니다. 다시 웃으면서 아하! 이어서 또 어떤 문장 살펴볼까요? 바로 다음에 나와 있는 다섯 번째 문장 거스름 또는 가지세요라는 표현이 확 눈에 들어오네요. 우선 여기서 주의깊게 살펴볼 단어는 바로 부용 부용이란 단어입니다. 중고의 특징, 위치에 따라 뜻이 달라진다. 그래서 어떤 단어랑 결합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도 달라진다. 바로 이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부용 부용의 의미는요. 첫 번째 필요없다라는 동사로도 쓰일 겁니다. 그래서 필요없어요라는 말을 부용, 부용 이렇게 많이 쓰였을 거고요. 자, 두 번째, 뭐뭐할 필요가 없다라는 조동사로 쓸 수가 있는데 그 위치는 반드시 어디 앞에? 동사 앞에 쓰이겠죠. 그래서 오실 필요없어요라는 말을 부용라이, 부용라이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자, 이걸 응용해서요. 더 이상 뭐뭐할 필요가 없다라는 즉, 상태의 변화를 의미할 때는 상태의 변화를 의미하는 단어 문장 맨 끝에 너를 갖다 붙이는 패턴 부용,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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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러, 부용, 섬, 섬, 멀러 이러한 패턴을 꼭 정리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뭐할 필요가 없다는 패턴을 가지고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보면요. 첫 번째, 더 이상 기다리실 필요가 없어요라는 문장 기다리단 동사 덩을 떠올리시면서 어떻게? 부용땅러, 부용땅러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자, 이걸 응용해서 더 이상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말하단 동사 떠올려야겠죠? 어떻게? 부용, 슈얼러, 부용, 슈얼러 이렇게 동사만 딱 딱 갖다 붙이면 많고 다양한 문장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정리했던 우리말 한자 찾을 조자인 자오 자오라는 동사도요. 첫 번째, 찾다라는 뜻으로 쓰였을 때는 그 뒤에 사람, 사물을 연결할 거고요. 두 번째, 거슬러주다라는 뜻으로 쓰였을 땐 그 뒤에 돈을 정리한다 이렇게 딱 비교해서 정리해 두시면 언제 어디서든 이해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거스름 또는 가지세요라는 말 역시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돈을 거슬러 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이해해서 뭐뭐할 필요가 없다, 거슬러주다, 돈, 뭐뭐하게 되었다 이러한 구조로 어떻게? 그렇죠. 부용 좌우 치엘러 부용 좌우 치엘러 이렇게 하나를 이해해서 둘, 셋을 응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콕콕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다음은 골라 골라 골라서 일곱 번째 문장 화장실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A는 어디입니까? 라는 표현이겠죠. 어디입니까? 라는 말을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과정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말란자 있을 제자인 짜이라는 동사 뒤에 장소가 오는 즉, 어디어디에 있다 이걸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장소 자리에 어디라는 장소음은사 날 날을 갖다 붙여서 짜이날 짜이날 어디있나요? 어디있습니까? 라는 말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A는 어디있나요? 라는 패턴을 A 짜이날 A 짜이날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사용한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보면요. 첫 번째 기차역은 어디있나요? 라는 말을 후어처잔 짜이날 후어처잔 짜이날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공항은 어디있어요? 라는 말을 공항이란 단어 떠올리시면서 지창 짜이날 지창 짜이날 이렇게 A라는 자리의 단어만 딱딱 바꿔끼면 멋진 문장 우리 스스로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중국의 특징 한 단어의 표현도 여러 가지다. 그래서 화장실을 의미하는 표현도요. 많고 다양합니다. 자주 쓰이는 표현 딱 정리해보면 첫 번째 측간이란 뜻으로 쓰이는 집 옆에 있는 곳 어떻게? 첫 수어 첫 수어라는 단어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두 번째 위생을 담당하는 방 이렇게 이해하는 웨이생젠 웨이생젠 이 세 글자 단어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겠죠. 싣다 손방 손을 싣는 방 이란 한자 시소젠 시소젠 이렇게 잘 기억했다가 급할 때 이 단어가 보이는 곳으로 달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를 배우더라도 어떻게 이해하면서 그리고 또 어떻게 있어 보이게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콕콕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다음 역시 골라 골라 골라서 아홉 번째 문장 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라는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말 한자 느릴 만자인 만 만 만 이란 단어의 뜻을 잘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동작이나 속도가 느리다라는 형용사로 쓸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만약 이 단어가 동사 앞에 즉 부사자로 쓰였을 때는 천천히 이러한 뜻을 쓸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천천히 하다라는 동사로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딱 정리해 두시면 아주 유용하게 회화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뭐 뭐 해 주세요 라는 패턴 만들어가는 살펴보면요. 천천히 뭐 뭐 하다 만 동사 만 동사 천천히 약간 조금 뭐 뭐 하다 좀 천천히 뭐 뭐 하다 이러한 패턴 만 디얼 동사 만 디얼 동사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자 뭐 뭐 해 주세요 천천히 약간 조금 좀 천천히 뭐 뭐 해 주세요 패턴을 만들어 본다면 칭 만 디얼 동사 칭 만 디얼 동사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그 과정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뭐 뭐 해 주세요 이런 패턴 칭 칭 디얼 동사 칭 만 디얼 동사 패턴을 가지고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보면요. 첫 번째 좀 천천히 드세요 먹다란 동사 떠올리시면서 어떻게 칭 만 디얼 칭 만 디얼 칭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자 이걸 응용해서 좀 천천히 구경해 보세요. 구경하다 보다란 동사 떠올려야겠죠. 어떻게 칭 만 디얼 칸 칭 만 디얼 칸 그래서 본문의 부위는 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라는 말 역시 말하단 동사를 떠올려서 칭 만 디얼 슈어 칭 만 디얼 슈어 이렇게 잊을만하면 건드려주고 잊을만하면 건드려주고 이것이 바로 제가 그리는 큰 그림인 거 이제는 아시겠죠. 하나를 배우더라도 이해하면서 엣지 있게 있어 보이게 배워보자. 이것이 바로 배워법사 관광중거의 학습목표입니다. 다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핵심말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우리가 문장을 쉽게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이것만 기억하자 라는 멋진 패턴 정리해보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좀 빨리 뭐 뭐 하다라는 표현을 콰이디얼동사 콰이디얼동사 이렇게 정리했고요. 두 번째 더 이상 뭐 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표현을 부용스무슬물러 부용스무슬물러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세 번째 좀 천천히 뭐 뭐해 주세라는 표현을 즉만디얼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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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하나를 배우더라도 이해하면서 엣지 있게 있어 보이게 배워봤네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제